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타는 테일러 214CE 네 옥스틱 기타입니다. 이 친구는 ES2 프리앰프가 장치가 되어 있구요. 특이한 점은 치구판이 하와이안 코아입니다.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가볍고 울림통이 아주 좋은 기타죠. 테일러 214CE 모델은 기본 컷 퍼더웨이, 그랜드 오라트리온 바디에 퍼더웨이가 되어 있고 그립감이나 넥감, 사운드,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. 네 테일러 214CE 기타였습니다.